딱 가가지고 라면 하나 끊어 먹었으면 좋겠다. 아 라면. 아 형 이거 대박인데요? 라면? 형 우리. 리스크요. 아 라면 좀 달라고 그러면 안 돼. 형이 한번 얘기하면. 형이 형이 제일 형이잖아. 이런 거 보면. 이렇게만 형. 거두절미하고 라면 3개만 주면 안 돼요? 에휴 됐다, 됐다 이거 안 먹는다 내가. 에휴 라면 3개. 내가 좀만 잡았다가 하고 가고. 라면 혼자 넓게 먹을래. 됐다 이거 안 먹는다. 어? 예스 예스 예스. 우우우우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안녕! 드릴 말씀이 있어서 감사합니다. 야 이거 진짜 좋고 좋지 않아. 와 너무 좋아. 와 너무 좋아. 어? 엄청 자녀 뭐 하나. 그죠? 얼마나 큰 개품을 먹길래? 야 이게 뭐니? 와 밥에다가 와 정우야 잘 먹을게요 아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와 진짜 기가 막히지 아 진짜요 무슨 이제 안 좋은 다운로드할게요